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배경과 의도를 고려된 남강구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믿음 행진. 교회 학교에 꿈과 도전을 제시하는 교사 세미나의 모든 것. 장학봉 목사와 이찬용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일본의 지진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위로하는 아베 총리의 사진 한 장이 며칠 동안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강진 발생 후 15분 만에 TV에 나와 겨련한 수습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 때문일까요. 그동안 부진했던 아베 정권의 지지율도 한 달 전보다 무려 4%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공감과 위로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가장 큰 정치는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연애를 비롯해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과 꿈까지 포기한다는 M4세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청월함 ARMC가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 세대와 한국 사회의 상황을 인식하고 실천적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 청월함 청년 사역 컨퍼런스. 발표자의 발표에 청년 사역자 100여 명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컨퍼런스는 청년 부채와 주거, 공간과 교육 등 청년 세대와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실천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돈 때문에 꿈을 잃는 청년이 없는 세상을 위해 재무교육과 상담을 하고 비싼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는 공동체에서 연대로입니다. 청년운동단체와 교회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자신들의 사례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나누며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의 위기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계에서만 떠돌던 이야기 말고 한국 사회 전반의 사회학자들이라든지 또 청년 운동단체들 대거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놓아보자. 그래서 사역자들이 듣고 자극도 받고 도움도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역자들은 6가지의 영역의 쟁점과 활동 모델을 접하며 앞으로의 청년 사역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청년 사역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가진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같은 청년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함께 또 교류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혼자가 아닌 같이 연합으로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색하게 보여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인재발전소로 평가받고 있는 청원함 ARMC. 청원함은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청년 사역자들이 지식을 얻고 서로 교류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매년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사역자들에게 업데이트된 지식과 생각들을 전달하고자 하고요. 또 저희들이 차후로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직접 좀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현상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된 청년 사역 컨퍼런스. 공동체와 연대로 청년 사역의 위기를 돌파하자는 외침이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도 전달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열린 교회 김남준 목사의 신간, 신학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김 목사는 소명의식 없이 입학한 신학생이 졸업 후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이 책이 그들에게 소명과 목적의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학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는 목회, 신학, 신앙, 학업의 순서로 누성되어 있으며 김남준 목사의 4년간 이론적 검토와 신앙적 사색 끝에 이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한편 김남준 목사는 향후 2년간 집필에 집중할 것이며 신학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를 3권까지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입니다. 미국은 동성애 문제를 비롯한 종교자유법 관련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100건이 넘는 종교자유법안이 34개 주 이상에서 제기됐는데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동성결혼 주례나 또 각종 제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Business owners Dick and Betty Oddguard's story should serve as a warning of what happens when so-called religious freedom laws are not in place to protect people of faith. On August 3, 2013, a gay couple asked the Oddguards if they could rent their gallery in Iowa for a same-sex wedding. They came in and Dick was there. He was the one that had to deliver the bad news to them. The Ardguards refused, citing their Christian belief that marriage should be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I don't want to celebrate my sins. I don't want other people to celebrate my sins, nor do I want to participate in celebrating anybody else's sins. The gay couple sued them for discrimination, and after a two-year court battle, rather than celebrate gay marriages, the Christian couple paid the same-sex couple a fine and agreed to stop hosting weddings at the gallery. It has been difficult, I won't lie. It's been the hardest thing we've ever been through, and I don't wish it on anyone. Their decision cost them dearly. After months of negative publicity, hate mail, death threats, and loss of income, the Goods House Gallery went out of business last year. The ugly continues to come at us, but I wouldn't want to be anywhere else, and we would do it all over again the same way, because we're in the middle of God's will. Since last summer's Supreme Court decision legalizing same-sex marriage, more than 100 religious freedom bills have been proposed in 34 states to protect Christians and others from the threat of legal action because they object to gay marriage on religious grounds. Take, for example, the new law just passed in Mississippi. The Mississippi law says if you believe marriage is the unit of a man and a woman, that sex is reserved for marriage and that we're created male and female. It doesn't say you have to believe those things, but it says if you do believe those things, we're not going to penalize you if you act on those beliefs. In Louisiana and Ohio, lawmakers are proposing measures that protect pastors who refuse to perform same-sex marriages. Ryan Anderson is with the Washington, D.C.-based Heritage Foundation. He says the accusation that these religious freedom laws discriminate against gays and lesbians just isn't true. The basic argument here is that we're trying to protect pluralism. We're trying to protect diversity. We're promoting tolerance. But some of the laws have been met with fierce opposition from businesses, activists, and celebrities. North Carolina's governor was forced to roll back portions of a controversial bathroom law affecting transgenders after several companies criticized it and others threatened to stop their businesses in the state. I think this just shows you what's taking place. It's a form of cronyism. It's cultural cronyism. Big business is using their market freedom to deny little businesses and religious people their religious freedom. What is clear, though, is that the backlash from last year's Supreme Court decision has brought religious freedom concerns to the forefront this spring, with many Americans believing that the battle over gay rights versus protecting people's religious convictions is just beginning.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활 한반도 시간입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북핸문제를 둘러싸고 정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잠수함 안에다 미사일을 놓고 그걸 발사하는 거죠. 그럼 발사하려면 바다 물을 박차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캡슐처럼 그 안에다가 미사일을 집어넣고 그걸 바다 위로 부력으로 추진시켜서 캡슐이 열리면서 부서지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이건데 이건 상당히 고난도 사실 미사일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탑재하게 되면 잠수함에다 핵탄두를 갖고 실으면서 비밀리에 어떤 은밀한 곳에 가서 기습적으로 미사일 또 만약에 핵탄두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로켓이나 미사일 기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사전에 움직임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레이더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감지해서 징후가 보이는군요.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잠수함은 대비를 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실전 배치되어지고 여기에 만약에 핵탄두를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SLBM은 말그래도 이 바다에서 미사일이 추진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아주 장그리로 날아가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SLBM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핵을 보유한 국가 중에서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지금 계속 SLBM을 계속 작년부터 실험을 해가지고 계속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지금 우리 군이 예상큰대는 한 2년 내지 3년 안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제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어떤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어진다. 그러니까 핵을 쓸 수 있는 또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수단, 미사일 수단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어떤 위협이 노출되는 것이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핵실험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여지고 또 금방 이런 실험을 계속할 것처럼 보여졌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수중미사일이 그 의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실험 준비는 다 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창리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또 인원은 대피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다도 김정은의 명령만 떨어지면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실험을 하지 않고 이번에 SLBM을 발사한 것은 자꾸 위협하는 것이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몇 개 나라밖에 없는 이런 미사일 또 이 자무소에서 발사되는 고난도의 미사일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차 핵실험이 북한이 수소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가 아무리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해도 북한의 핵 기술 능력 또 미사일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건 어렵게 어려울 거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나 미국에 대해서 압박하는 거죠. 핵 보유국가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이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또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또 북한이 당대를 앞두고 이런 어떤 고난도의 어떤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또 체제의 어떤 결속, 김정은 어떤 능력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핵실험 또 준비도 다 끝난 상태고 또 수중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이 와중에 또 조건부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네. 리수영 북한의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주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별로 리수영이 올 이유가 없는데 왔습니다. 와가지고 유엔총회에서 연설도 했는데 주제와는 다르게 핵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핵에는 핵으로 하겠다. 사실 리수영이 이번에 왔을 때는 한편으로는 북한이 뭔가 미국하고 대화할 의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일부 예상도 나왔지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리수영이 오히려 핵에는 핵으로 하겠다라고 아주 강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북한이 늘 주장하는 것이고 또 어째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어떤 핵 능력을 좀 가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정부도 또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그런 제의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로 일축을 했죠.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중단하면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 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정부도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제의가 나왔지만 북한이 대화를 위한 제의부라는 오히려 그런 핵에 대한 어떤 능력을 좀 가시하면서 계속 미국에 대해서 좀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유엔 본부를 지금 방문 중인 리수영 북한 외무상에 참 특별한 것은 거리 이동의 제한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대북 제재 중에서 개인의 이런 이동 권리 이런 것도 제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네, 그 항목이 있긴 있습니다. 지난 4차 핵실험하고 그전에도 핵실험하게 되면 핵 개발과 관련되어진 개인, 특정한 개인을 가지고 지목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온다는가 이동한다는가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또 제재라는 것이 움직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해외에 나오게 되면 못하게 한다든가 입국 사정을 주지 않는다든가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리수영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은 임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번에 한 것은 미국 정부가, 국무부가 리수영이 와있을 때, 미수영이 원래 유역 왔다가 돌아갔지만 리수영이 왔을 때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두미사일을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불쾌한 것이죠.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SLB미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불쾌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수영 외무상의 행동 반경을 가지고 제한시켰다라는 것이 약간 보도로 나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행동 반경을 가지고 유엔본부 호텔 그리고 주 유엔 북한 대표부 건물 이걸로 제한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어떤 불쾌감을 가지고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걸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된 것이라면 이것이 우리는 당대회를 앞둔 전초의 어떤 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당대회 날짜가 발표됐죠? 네. 날짜가 발표가 됐습니다. 5월 6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5월 초에 할 것이라고 예상도 하고 북한도 그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않았는데 북한이 공식 발표해가지고 5월 6일로 당대회 일자가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사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선 1차적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가 돼가지고 북한이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어졌다는 것에서 자꾸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가지고 오히려 북한이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고 당대회를 앞두고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아마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의 성과로 선전을 하겠죠. 이렇게 북한이 아주 핵 능력이나 미사일에서 세계 강국이 되었다. 군사 강국이 되었다. 뭐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당대회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김정은의 어떤 그런 지도력을 또 그런 유일체제, 수령체제를 확립하면서 좀 우상화가 상당히 더 강화되어지는 또 그러면서 대례적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어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대련하기에 맞서겠다. 뭐 이런 의지를 다지는 그런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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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소망은 어느 교회나 동일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나선 분들이 있는데요. 장학봉 목사님 또 이찬용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두 분 모시고 교사 세미나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 두 분을 뵈니까 굉장히 마음이 유쾌해지는데 두 분은 이렇게 유쾌하게 교제하시는 가운데 오늘 같이 나오신 계기가 있다고요? 우리 둘이는 워낙 신하기도 하고요. 네. 또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죽고 못 사는 사이여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교회 학교 세미나를 지금 8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천여 명의 교사들이 매번 이상 참여했고 300명, 400명이 돌아가는 특별한 세미나입니다. 교회 학교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져간다고 하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찬양 목사님을 만나면서 교회 자랑 참 많이 했어요. 저한테요. 우리는 교회 학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하나를 듣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마치 보화를 캐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매뉴얼화 해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교회 오픈을 하니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 세미나보다도 지금은 한국교회 교회 학교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교회 학교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안처럼 우리가 만드는 교사 세미나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찬영 목사님 우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이 코너에서 또 건강한 한국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부천성망교회가 제일 첫 시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또 자랑할 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장학봉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요. 대표적인 교회는 좀 과한 칭찬인 것 같고요. 저희 교회학교 교사들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제가 담임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에 집에서 잔대든지 아예 세신자 아이들이 왔는데 그 학교 앞에서 신방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이 돼서 장학봉 목사님을 자주 만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매뉴얼화해서 교회들한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8차까지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 말씀대로 헌신된 교사가 없었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계획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정말 실제로 교사 세미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교사 세미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두 분 같이 말씀해 주시죠. 교회학교 세미나는 사실 대부분 교사들이 준비 없이 그냥 일꾼으로서 임명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훈련의 기관도 없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임명받아서 잘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는 위치가 되니까 점점점 의욕은 떨어지게 되고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 성만교회 교사들은 다 강사입니다. 자신들이 그냥 삶에서 우러났던 그리고 삶으로 진행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라 사실 뭐 교회학교 세미나는 왜 없겠습니까 여기가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학교 세미나의 강사님들은 이런 거에요. 우리 세미나는 100% 현장 교사들이 강사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사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저분이 저렇게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욕을 얻는 그런 세미나죠. 사실 한국교회 교사들이 자꾸만 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펀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을 하면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 아이들 간식 사주고 싶다고 자기는 괜찮은데 약국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전도하는 게 너무 감동이 돼서 나는 전도 못하니까 이 돈으로 애들 맛있는 거 사주면서 전도해 주세요. 이런 뒤에서 후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교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학교 교사 그러면 가르치는 것 여기에서 함께하는 것 함께 어울리고 뒹굴고 사실 많이 가르쳐서 변화된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기보다는 같이 그냥 곁에 있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면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또 좋아하더라고요. 또 저는 더 자연스럽게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성만계 교사들은 원래 단일 목사님은 극성맞아 그런지 좀 극성맞기도 하지만 뜨거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닥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혼자서 축구반 전체를 전도하기도 하고 통으로 전도하기도 하고 그 전도하는 문화가 하나의 그냥 문화가 되어버리니까 교회학교 전체가 그런 활성화가 됐고 모든 부서가 또 그렇게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교회의 교사들은 주일날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성만계 교사들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주중에도 자주 만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요.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보다는 저희는 교제할 교자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책 피고 볼펜 들고 뭘 공과를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들을 너무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삶을 나누는 것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함께하고 그게 사실 더 큰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가르친다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있고 같이 어울린다는 개념이 많습니다. 참 멋진 교사의 모습을 또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기존의 교회학교 교사들은 타성에 많이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사들을 이런 교사로 양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존의 교사들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사들 참 열심히죠. 그런데 조금만 거기에다가 길만 터지면 숙만 터지면 펄펄 날릴 수 있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만교의 교학계 시스템을 저에게도 많이 도용해보고 같이 사역을 해보면서 아 이거 정말 참 좋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많은 역할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 교회만 쓰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어요. 뭐 파자마 토크, 비전여행, 성인식 또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 하여간 사실 같은 내용들인데도 그걸 조금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공동체, 친교 공동체로 만들어서 교회 전체가 교회 학교와 아우러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난 7차까지는 실제적인 교회 학교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이론도 좀 하고 실제적인 사역도 좀 보고하고 그랬는데 이번 8차는 여름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학교 계속 답습하는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진정한 교회 학교가 살아난 여름 이야기로 바꿀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강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7차까지 참여했던 분들도 또 다시 참여하면 굉장한 인사의 뜻을 얻고 가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100명씩 10개 조를 한번 아동부부터 할머니들까지 유치부부터 이렇게 그룹을 제가 만들어줘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게 여름 성경학교는 건강한 공동체 또 아주 익사이팅하고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거고 겨울은 영성훈련을 하면 되겠구나.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 교회 전체가 이렇게 행복해서 제가 장학본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좀 이렇게 나누자고 그래서 장학본부 선생님은 사실 대회장이고요. 저는 이제 제주 부르는 공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아마 교회 학교 여름 프로젝트의 혁명과 같은 그런 세미나가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은 오랫동안 노하우를 공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도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 이 성만교회가 다 인원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천 명 조금 넘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6월달쯤 교사 강습회가 열린다 그러면 5월 말쯤이면 다 마감이 돼서 그 뒤는 더 오고 싶어도 거기 다 오실 수가 없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걸 막는 데 차단하는 데 인심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선착순으로 빨리빨리 좀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 또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세미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6월 11일 날 토요일입니다. 6월 11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이거는 현장이니까요. 그리고 강사들이 다 저희 교사들이고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 대회장이 장학범 목사님이셔서 그런 것들을 다 조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들이면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정착하는지 어떻게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하는지를 사실은 알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거고요. 여름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면 모든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하여간 축제로서의 여름성경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희망을 두 분을 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망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장학범 목사님께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셔서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교사 세미나를 열어주셨는데요. 이번 여름성경학교 또 이번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목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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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